아 탈란타이서 오신가요? 예 저희도 있으면 취약시험 시키세요 횟집이면 되네요 횟집이면 칼치회 칼치회 오 형님 사진 좀 많이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동영상으로 그대로 올릴게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야 일어나 야 이거 많이 드세요 새로운 애들은 내가 한 잔씩 준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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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이게 다예요? 자식이 여기서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아 뭐든지 안 나와요? 이게 다예요 이분들은 전부 다 아트란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새로 오셨습니까? 저는 랄리에서 왔습니다 랄리? 예 랄리에서 온 사람들은 저희 이제 랄리에서 한 번 더 오는데 얌체들이 많은데 랄리 네 저도 랄리인데 네 하하 하 하 감사합니다.